오늘 예비일 새벽재단의 본문 말씀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3절과 4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쇠사슬과 쇠고랑이 다 풀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셌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자분이 계셔서 부목사 4명이 그 여자분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센 것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센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센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을 꺾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상반된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나 진짜 귀신 같은 사람이 아닌 자의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동물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야됩니다 괴물이나 또는 사람이 아닌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보통 우리와 같이 일반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에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때 하나같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죽기 선포를 하는 목사 네가 무서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고자들의 찬양소리가 힘들어서 내가 떠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귀신들이 떠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신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를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 기도에는 성령의 강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강구하며 기도할 때 죽기의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귀신이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 뒤에 내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고 백과 줄이 있고 SNS가 퍼져있는 요즘 시대에 수많은 관계를 나는 맺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예수를 먼저 보고 와서 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할 모습보다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가식이요 외식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와서 절하고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귀신 들린 자의 얘기에 그래 네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축귀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혹여러분 누군가 어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이 8절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병마와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설교로 함께 말씀 나눌 이야기는 그 말씀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귀를 보여주는 목사님들이 보통 귀신 들린 자에게 항상 그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오늘 본문에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저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돼지대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 돼지대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그 물속으로 바다로 그 호수에 다 몰살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거라사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재미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정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셔야 합니다 거라사의 그 마을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어야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영성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성 훈련을 잘 받습니다 신앙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을 우리가 모시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정화 작업을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병마를 몰아내주시고 악한 세력을 몰아내주시고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 다 내보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도 몰아 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영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영혼의 밭이 거라사 지방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마음에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 품고 있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 그래서 진정 예수의 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많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권위의식을 내몰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귀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하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많음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죠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괴물처럼 생겨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없고 눈이 하나라서 머리가 길어서 소복을 입어서 여러분 그런 귀신이 이제 무섭습니까 아이들이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밤거리에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래켜서 무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헛개비 같은 환청이나 환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왜곡된 다수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권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한 사람이 왕따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소외를 당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고 방관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치와 히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치와 히틀러 그때 독일의 국가교회는 히틀러는 독일에 내려온 재림 예수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독일이 유럽과 세계를 통일해서 전세계의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이 설교단에서 독일의 국가교회 목사들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독일의 곳곳의 국가교회는 그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독일에서는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목회자와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습니까 많고 절대 다수였지만 그들이 악이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음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어떤 다수 군대처럼 나를 조종하고 점령하고 있는 것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절대 다수와 군대와 같은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가라 그곳이 정답이다 격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내와 부모가 얘기한 것이 맞을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또한 선택할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 안에 다수로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에 휩쓸려 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명령으로 내 삶이 이끌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절대 다수로 많음으로 군대로 나를 지배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내몰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보다 여러분 마음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어둡고 그늘진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더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제하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많음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자수로 다수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 의심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여러분을 조정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몰아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떤 영에 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군대와 같은 잘못된 권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편견 잘못된 관점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사학자는 거라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는데도 거라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돼지를 몰살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계의 수단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로 하여금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이후에 이유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우 영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돼지는 바로 거라사 사람들의 편견과 왜곡된 생각과 사고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금기된 동물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동물 먹지도 않습니다 손에 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기된 이 고기 중에 이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의 표현은 실제로 편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정도로 돼지라는 이 동물은 금기되고 편견과 선입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돼지는 매우 깨끗한 동물입니다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다 잡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잘 준비해서 먹어야 되지만 실제로 돼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또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는 결코 그것이 더럽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갓댁에 돼지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있는 그 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하면 돼지들이 그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흙도 더러운데 그 흙에 몸을 비벼대고 킁킁거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더러워서 막 돌멩이도 던지고 막대기로 꾹꾹 찌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막 구중하십니다 조용아 돼지가 온몸에 흙을 묻히는 건 더러워서가 아니야 깨끗해지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몸에 흙을 묻히고 그것으로 뭘 닦아내냐면 그 몸속에 몸에 붙어있는 벌레들과 떼를 닦아내는 모습이지 그렇게 흙을 묻힌다고 다 더러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흙을 묻힌 돼지에게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로 찌르면 안 돼 그건 지금 세수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돼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수많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그 편견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쓰러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라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맨 앞부분에 2절에서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왔다 공동묘지에서 왔다 그럼 이상하게 보지요 무덤은 보통 격리된 곳입니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곳이죠 이미 거라사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무덤 사이에 놓았습니다 편견을 두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면 병마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왕따 당하고 소외받고 있다면 더 끌어안아야죠 그를 보살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편견으로 그를 무덤 사이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 색안경 왜곡된 판단과 정제의식으로 가득한 거라사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편견과 색안경의 상징인 돼지로 보내셔서 그 돼지를 물에 빠져 죽게 함으로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편견을 버려라 너희의 왜곡된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라 이런 상징으로 돼지를 모두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한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것을 내몰아야 합니다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청년이 뒷골목에 아주 누추한 곳에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러운 곳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 거기에 포주와 같은 깡패 두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목이 이 최일도 목사님 하시는 사육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두목만 없으면 그 조폭 두목만 없으면 사육을 잘 할 수 있겠는데 매번 괴롭히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중 목욕탕에 문을 열자마자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딱 하니 거기에 그 조폭 두목이 있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둘이서 탕에 들어가서 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조폭 두목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합니다 난 당신이 최씨의 머리의 곱슬에 충청도 사람이라 싫어 조폭 두목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김 집사가 충청도 사람이 최씨의 아 김 집사라고 그랬는데 최씨라고 하면 안되고 최씨의 머리 곱슬이라서 싫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할 편견을 갖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나눠주고 세상에서 오히려 분열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견 그 색안경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한지 두 주가 되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한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군대와 같은 마음의 어떤 것을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바른 눈과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2019년 새해에 더욱 복되고 은혜로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 떠나간 자리에 오직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영적 부흥이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주가 지났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이 새벽 재단을 쌓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새해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울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군대와 같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주님의 허락하신 바른 눈과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해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보며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저희의 삶이 담담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는 우상들과 편견들을 내모으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 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고 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재단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 재단을 통해 주님께 모두 아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